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2700여 곳을 점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면역력, 관절, 비염 등의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 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이들 광고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.